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이네요. 일단 얘들아, 우리 9월 모의고사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만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시험지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기대했던 시험이었던 건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시험지 문항들이 구성이 될 거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별될 수 있을까라는 시험지가 드디어 오픈이 되었고요. 우리 얘들아, 9월 모의고사 성적 당연히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거. 이번 9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수능날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당연히 중요했어. 그치만 이 시험지는 이미 지나간 시험이야. 우리는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는 거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총평 영상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9월 모의고사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강 문항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등급을 가르는 문항, 공통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 쉬웠다. 뭔가 진짜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못 풀겠다라는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만한 시험지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다시 제대로 빡세게 공부한 친구들은 중간에 막힐 문제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 충분히 잘 풀리네. 여기서 내가 한번 막혀야 되는데 막히는 구간 없이 그냥 잘 풀리네. 어, 여기서 이 정도 고민을 해야 되나라고 잠깐 고민을 했더니 고민할 필요 없이 답이 나오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만한 시험지였다라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주변에서는 좀 할 만했던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그랬거든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얘들아, 충분히 중간중간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내가 여기서 막힐 수 있겠다라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었었던 문제야. 그래서 첫 번째, 아마도 얘들아, 조금은 중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가르는 첫 번째 구간은요. 9번, 10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11번까지 여기 같이 넣어드릴까요? 일단 얘들아, 9번은 당연히 막히시면 안 되긴 하는데 당연히 막힐 수가 있고, 아마도 꽤나 많은 친구들이 여기는 10번에서 한 번 덜컥 막힌 친구들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1번 또한, 어, 갑자기 수직선 위에 점인데 왜 점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지? A1, B8,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데서 또 막히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막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잘 뚫어내셨어야 되는데, 공통 과목에서 그래도 가장 너희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 중 하나는 13번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14번까지 같이요. 그래서 제가 13, 14번은 충분히 막혔을 수 있게 하겠지만, 쌤,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쌤의 강의,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이유 중 하나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리는 거잖아. 문제 해설강의 봐봐, 13, 14번 또한 우리가 아이디어든 기출 생각집이든 비슷하게 했던 이야기들로 충분히 문제 다 풀어내는 모습들 보여드린다고요. 그치만 얘들아, 충분히 막힐 수 있었어? 대신 매번 얘기하지. 막히면 너희만 막히는 거 아니라니까,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서 1번부터 30번까지의 모든 문항들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풀어본다면, 아,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이 부분만 잘 넘어갔다면 15번, 생각보다 할만했잖아. 20번, 너무나도 쉬었잖아. 21번은 이제 13의 비수다? 등차수율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기야 하겠지만요. 계산으로 쭉 끌고 간다면 자연수 조건도 주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할만한 문제라는 거. 22번은, 아,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된 문제 번호였지만 충분히 할만한 문제였다라는 걸 이번 시험지에서 느끼시면 돼. 그래서 얘들아, 사전 문항 난이도에 대한 고저 차이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문항별로 갖고 있던 고정관념 있잖아요. 공통과목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15번, 22번 어려울 거야. 선택과목에서 30번이 가장 어려울 거야. 이런 고정관념들은 이제 6월 평가원 이후부터 이제 깨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9월 모의고사 이전에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 찍었을 때도 얘들아, 1번부터 30번까지 무조건 모든 문제 다 경험해야 된다. 문항별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서도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듯이 고정관념 버리자. 각각의 시험지의 지형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어렵다라고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라는 고정관념 버리고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은 풀되, 내가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 충분히 맡길 수 있어. 앞부분에서도 맡길 수 있고.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수능날까지 연습할 때도 그런 생각들 하면서 연습하자는 거. 알았지? 세 번째, 이제 이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꽤나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두 그룹의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잘 봤어요. 이번에 성적이 나름 잘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잘 본 친구들이라고 써볼까요? 잘 봤다의 기준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내 기준에 나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자신감 챙기면 돼. 잘했다. 각자 자기 자신 쓰담쓰담 해주고 아, 충분히 나 잘했어 라는 걸로 자신감을 챙기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들아, 이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번져가면 안 된다? 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번져서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됐다. 되긴 뭘 됐어요. 아직 우리는 수능까지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9월 평가 만약에 잘 본 친구들 있잖아. 야, 9월 됐다. 나 성적도 잘 나왔고 이번 9월 기조를 보니까 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뭔가 실무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감유지하는 용으로 풀고 야, 그래 내가 다른 과목이 부족하니까 수학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것들을 확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얘들아 매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거든. 정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9월 평가원의 성적이 아니잖아요. 수능이잖아. 수능 때 절대로 미끄러지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정말로 감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매일매일 꾸준히 푸셔야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문제 풀고 끝내는 걸로써 감유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꼭 강조할게. 이렇게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들아 다른 과목이 조금 급하다라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 그런데 수학의 비중을 이제는 확 줄이고 나머지에 확 몰빵한다라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요. 해오된 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요. 이번 9월 모의고사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잘 안 나왔어요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본 친구들의 여집합, 여사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봐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여기서 좌절감 느끼시면 안 돼. 무력감 느끼시면 안 된다. 첫 번째, 여기서는 좌절금지. 좌절금지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실제로 얘들아, 이번 시험지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봐. 해설강의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하잖아. 나한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실제로 얘들아, 내가 어, 선생님 저는요. 이거 시험 시간이 더 많아서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또는 해설강의를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이제 무력감이 느껴지요. 라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험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무력감 느낄 필요 없다고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제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셔야 돼. 대신에 단순히 하는 거 아니 얘들아,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얘들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짧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 수야 있겠지만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한테 충분히 필요한 공부들을 한다면 실제 수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보다 훨씬 더 큰 점수, 최고점 얻을 수 있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요. 우리 잘 봤든 잘 보지 못했든 이번 9월 시험지를 대략적인 이정표 삼아서 수능 날까지 빡세게 공부해나가자는 거.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얘들아, 9월 모의고사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는요. 절대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섣불리 이번 9월 할만 했으니까 수능도 할만 할 거야. 당연히 얘들아, 할만 하면 좋겠지. 그런데 할만하게 느껴지기 위해선 평소에 실력이 쌓여야지. 실력도 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가 쉽기만을 바라는 건 도둑놈심보 아닐까요? 당연하게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너무나도 쉽게 느껴진다면 내가 고득점을 받기는 했는데 상대평가 입장에서 내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 실제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다 풀어내려면 평소에 빡세게 공부해두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요. 이번 시험지요. 뭔가 생소하거나 신박한 발상이 필요한 문제 또는 타고난 직관으로서 야, 그래, 답은 이걸 거야. 뭔가 그래프 기형은 이걸 거야. 라는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샘,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 거야. 샘이 항상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에서 풀어드리는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 풀어드린다는 거. 그럼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느끼셔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해설강의 들으면 잘 이해되겠죠. 그리고 야, 이걸 내가 실전에서 왜 못 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얘들아, 샘이 항상 모든 강의에서 풀어주는 강의들, 풀이들을요. 너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너희가 스스로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두셔야 돼. 그러면 실전에서도 야, 그래, 이 정도 계산 내가 끝까지 충분히 풀기만 하면 답 나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답낼 수 있을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시험장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얘들아, 계산력 기본기다. 기본적으로 식을 세팅하고요. 이 식을 세팅한 걸 통해서 마지막까지 답을 내는 과정들. 당연히 이런 연습들이 점차점차 실력이 쌓이면서 내가 실전에서 자신감을 얻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의외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라는 친구들은요. 그런 계산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계산 연습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강의를 감상하면서 아, 김기현 잘 푸네. 그리고 그냥 그 풀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고 따라 적기만 하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를 적기만 하면 실전에서 너희가 끝까지 그런 계산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 연습 평소에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자세하고 꼼꼼한 논리학습. 아, 이 정도의 미지수가 나왔으니까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문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공부하자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여러 가지 풀이도 보여드리고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 풀어드리는 거요. 강의를 통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복습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제들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주요 문항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얘들아 공통과목 객관식부터 쭉 확인을 해보면 아마 얘들아 7번 혹시 몰라서 썼는데 얘들아 로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막힐 수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막히면 이제 멘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멘탈 나가면 안 돼. 일단 아, 안 풀리네.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넘어와서 풀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 알았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9번이요. 9번은 코사인 x 주어지고 사인 7분의 파이가 주어졌는데 7분의 파이가 특수각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또다시 멘탈이 나가시면 안 된다고. 특수각 아니니까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어떻게 바꾸지? 아, 각 변환 공식을 통해서 이 정도 삼각함수 종류를 통일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다. 라는 생각 하시면 된다. 알았죠? 이제 10번인데 10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힌 친구들 종종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번에 식 세팅하는 거 하셔야지. 식을 세팅한 다음에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뭘까? 그 안 써먹은 조건을 통해서 계산, 끌고 가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거 얘들아 계산, 견디는 연습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얘들아 이 정도 계산이 많은 거야? 절대로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계산해서 뭔가 실수하거나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평소에 끝까지 계산 연습 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10번 같은 부분에서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11번이요. 11번은 혹시라도 내가 뭐 A, 1 또는 B, 8. 이런 표현 생소화했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 반성하셔야 돼. 우리 작년 평가원에서도 너희들한테 등장했던 주제인데 수직선 위의 운동이니까 이런 거 절대로 생소하지 않게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애들아 움직인 거리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맨 뒤쪽 단원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 계산 필요하잖아.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적분해야 될까? 또는 위치함수를 구해냈으니까 얘를 대입함으로써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미 파악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됐다면 이 부분 막히겠지. 근데 제대로 공부했다면 절대로 막힘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알았죠? 그럼 12번은 어떨까요? 12번은 수혈의 기납적 정의로 이런 연습 너무나도 많이 한 거야. A2에다가 A4 더한 값을 줬고요. 아, 짝수냐 홀수냐가 필요하니까 미지수를 A2를 미지수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연습. 이미 기출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다. 그래서 적절히 표 그리는 연습하시고 순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지수를 설정하시고 항상 전제조건 체크하는 습관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13번 문제가 될 건데 13번 해설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야. 일단 우리가 뭔가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본 것 같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게 얘는 13번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원함수의 증가감소, 도함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표현할 거니까 우리는 F'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될까 라는 걸 통해서 F' 관찰하는 거지. 그런데 F'이 지금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로 주어지고 이차함수, 이차함수인 거잖아. 그런데 이 이차함수와 이 이차함수가 Y는 마이너스 B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관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게 뭐야? 미지수에 대한 케이스분류지. 나 마이너스 E 그리고 0 나왔잖아. 항상 얘들아, 문자 등장한다. 무엇이 필요하다? 케이스분류 필요하다. 따라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건데 이런 연습이 평소에 안 돼 있으면 케이스분류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케이스분류한 다음에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라는 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라는 게 13번 문제다. 알았죠? 따라서 14번은 어때요? 따라서 14번 지수암주잖아. 그럼 지수암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 중요하고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적절히 확인할 건데 점근선 확인하면서 그래프 개형 중요해. 그치만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A와 B가 무슨 수로 주어졌으니까? 자연수로 주어졌으니까.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만족하도록 자연수가 뭐가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매번 이야기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 또한 해설강의 들어보시면 충분히 내가 풀만한 문제였구나라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15번은 전형적인 문제 아니었나요? 아, GX라는 함수 일단 문제 조건에 의해서 X값 3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했고 걔를 통해서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0분의 0꼴 원래는 분모와 분자의 0이 되는 요소의 개수를 관찰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0이 되는 요소 하나씩 이었으니까 약분해서 마지막 계산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통과목 주관식 확인해 보시면 20번은요. 빈칸 문제기는 하지만 빈칸 그냥 거의 해설지를 준 셈이던데 그냥 해설지 줘서 얘들아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봐 라고 너희들한테 방향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잖아.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동형 문제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아마 얘들아 21번에서도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차실의 합이라고 줬고 실제로 얘들아 나한테 A7 너가 13의 배수다 라고 준 거 아니야. 이놈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는 건 나는 너를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게다가 두 번째 얘들아 모든 항이 자연수다 했으니까 또다시 공차 또한 자연수네. 그럼 여기서도 나한테 뭐가 주어진 셈이야? 자연수 조건 주어진 셈이야. 얘들아 자연수 정수 조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스스로 잘 느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표현한 다음에 자연수 조건에 의해서 답은 예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알았지? 22번이요. 쉬운 문제 아니었을까요? 가 조건에 의해서 대입하고 미분하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걔를 통해서 FX가 결정이 됐는데 나 조건에서 얘들아 나 라지 F'에 GX 거기에 라지 F'에 G'X 문제에서 주어진 나 조건을 다시 한 번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거잖아. 이 식을 보자마자 형님 먼저 아우 그대로 형님 그대로 아우 먼저 내 아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라지 F'X와 라지 GX가 적분 상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이 다항식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라지 GX에 대해서 스몰 GX가 완벽히 결정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라지 GX의 적분 상수는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산하신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설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쭉 한 번 보다 보면 아 내가 실전에서 못 풀 문제는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막혔을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내가 왜 끝까지 못 갔을까? 라는 너희들만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는 거 중요할 거다. 알았지? 그럼 이제 선택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첫 번째 애들아 선택과목도 세 과목 전부 다 충분히 할 만한 주제였다는 거 충분히 할 만하기는 했겠지만 이게 앞에 있는 공통과목에서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막혀서 시간을 거기서 너무나도 많이 썼냐에 따라서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푼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첫 번째 우리 확률과 통계 아마 얘들아 28번은 이것 또한 이제 표현에서 익숙함을 아니 생소함을 느끼시면 안 돼 얘들아 표본평균 X바가 2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 아 그럼 X바가 2다 라는 건 두 번 반복할 거니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X1과 X2 더한 거 2로 나눈 게 2다. 그럼 X1 더하기 X2가 4일 확률 구해라. 그럼 확률변수 X의 의미가 뭔데? 아 확률변수 X는 차 내 차. 차니까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분포표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확률분포표를 그림으로써 X1 더하기 X2가 4일 확률 구하는 거 연습하시면 된다. 얘기들아 통계 맨 뒤쪽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점수 주는 단원이다 생각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럼 두 번째 29번엔 뭔가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카드를 뒤집는다. 몇 번 뒤집을까에 따라서 그냥 아 기본적인 독립시행 확률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돼. 실제 기출문제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29번에서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기본적인 독립시행 확률 문제였고 30번은요. 혹시라도 우리 컬렉션 시즌1 문제 열심히 푼 친구들은 아마 저번주인가요? 저저번주인가요? 우리 컬렉션 시즌1 하면서 이미 풀었던 소재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전부 다 홀수일 때 그리고 홀수홀수 짝수짝수일 때 문제는 홀수홀수 짝수짝수일 때를 어떻게 건드릴까라는 거잖아. 이미 우리는 컬렉션 시즌1에서 다뤘던 문제이니 만큼 필요하다면 컬렉션 시즌1 문제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아 내가 이미 배웠던 소재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실력을 다 잘 쌓아주면 되겠다. 알았죠? 따라해 미적분 넘어오시면 이번에 도형급수, 도형극한 두 문제 다 안 나오기는 했죠. 그러면 28번부터 먼저 고민하시면 첫 번째 28번도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 안에 있는 함수를 새롭게 이름을 붙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대값 함수가 모든 실시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만나면서 접한다. 아예 안 만나거나 만나는 점에서 무조건 접하도록 그림을 그려봐. 그럼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윗크다르크 같도록 마이너스 A파이를 대입한 게 0이다. 걔가 X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 올라가고 내려갈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연습 다 했잖아.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려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거. 게다가 아니라 실세 A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A값이 무엇일까? 후보를 먼저 정해놓은 상태에서 작은 것부터 가능한 게 뭘까라는 걸 빠르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한 소재라는 거 절대로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 된다. 알았지? 할 얘기가 있을까요? 네, 29번. 안 돼. 틀리면 안 돼. 그래서 29번이라는 문항 위치에 있다고 해서 쫄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고정관념 버리시라고.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풀려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분류 다 하시면 돼. 그런데 실전에서 아, 당연히 A는 3보다 클 수밖에 없겠고 A랑 B랑 같으면 답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마지막 30번이요. 30번. 이제 문제에서 어떤 넓이 또는 길이 이런 값들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그리고 그놈을 실제로 한번 미분해봐. 라는 식으로 너희들한테 주는 거죠. 우리 실제로 얘들아 평가원에서 뭔가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길을 적분해봐. 라는 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미분해봐. 라는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식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어,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그럼 새로운 미지수 설정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미지수 설정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미설강의 보면 알겠지만 길이 X라고 한번 잡은 거야. 그러니까 X라고 잡은 미지수와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사이에 관계식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음암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든 X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진짜로 미분을 하든 세절강의 선생님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리니까 실전에서는 보이는 대로 끌고 하면 되겠다는 거.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하. 공간도형 문제가 이 정도만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28번 또한 기본적인 3선 정리잖아. 3선 정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평면에 대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 각각의 평면의 수직인 직선 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라는 걸 통해서 정사형 넓이를 구하자 이면각의 크기 열정하니까 넓이가 언제 최대일까?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알았지? 충분히 풀만한 문제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은 2차 곡선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주제 중 하나지만 원을 작게 그렸더니 안되네? 그러니까 여기선 모순이니까 원이 크기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았죠? 30번 또한 표현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되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적절히 실수배 관계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겠고 그걸 통해서 길이 관계 구해내고 마지막 내적 값을 통해서 내적 값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건 연습 많이 한 주제니까. 알았지? 내적 값이 아니고 핫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까? 최소값 어떻게 구할까? 라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해설강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근데 얘들아 난도 자체가 충분히 풀만하게 하겠지만 앞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급하게 봤다면 실전에서 못 풀었을 수 있잖아. 그런 일 없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알았지?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세임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이 얘들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번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들아 말씀드리면 파데킥오프 했으면요. 당연히 3점짜리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3점짜리 다 맞출 수 있는 난도가 나왔다고. 뭐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에서 잠깐 막히려면 막힐 수 있겠지만 이거 됐으면 3점짜리 당연히 다 맞춰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져도 못 풀 만한 문제라는 것 단 한 개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까지만 열심히 잘했어도 모든 문제 다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저는 왜 못 풀었죠?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직 완벽히 내게 안 된 거지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이 덜 된 거잖아. 그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해설강의 들으면 이해가 돼요. 또는 제가 시험 끝나고 다시 한 번 여유롭게 풀려가면 잘 풀리는데 실전에서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이게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전에서 쏟아낼 수 있도록 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너희들의 스스로 문제 풀량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고민 하셔야 돼.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문제만 디립다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아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김기현한테 배웠던 이런 개념들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김기현도 이렇게 풀어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프리들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연습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 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만 했으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하게도 여기 W커넥션까지는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강의와 교재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하프 컬렉션과 컬렉션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앞부분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뒤쪽 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FAQ로 살펴보는 상황별 솔루션을 가볍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내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실력이지. 그런데 실력만큼 중요한 게 멘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 빡세게 할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수능날 최고점 찍을 수 있겠다. 멘탈 관리 자신감 챙기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성적대별 기본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상위권이다. 내가 선생님 저요 수학에서 정말로 최고점 받을 거고요. 100점 찍어서 표준점수 최고점 맞고 싶어요. 또는 1등급 턱걸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 맞을 거고요. 1등급을 넘어서 100점까지 목표로 할 거예요. 라는 친구들은요.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 다시 9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서도 우리는 어? 난도가 충분히 할 만한 주제로 나온다. 단언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평소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 부분까지 나올까? 라는 공부까지 다 해두셔야지. 그래서 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하자면 커넥션 당연히 다 푸시고요. 더블 커넥션에 하프 컬렉션, 컬렉션까지 평소에 다 열심히 하자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샘 제가요 1등급만 맞으면 될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최저를 맞추면 돼서 2등급 정도만 턱걸이로 맞고 싶어요. 또는요 최저가 조금 더 낮아서 한 3등급 정도만 턱걸이로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내가 더블 커넥션까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커넥션까지는 공부해야 돼. 커넥션 아카이브와 커넥션까지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된다.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1등급까지 목표로 한다면. 그래서 커넥션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프 컬렉션, 컬렉션으로 넘어와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위권 친구들 제가 한 2, 3등급 정도까지만 좀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당연하게도 기출 생각집 제대로 하셔야 돼. 기출 생각집 안 해도 얘들아 킬러 점프와 킬러 점프 아닌 문제들이 있겠지만 킬러 점프 제외한 문제들은 내가 보자마자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내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기출 생각집 제대로 하시고 세 번째 선생님 제가요 3점짜리에서도 종종 막히고요 4점 초반부에서부터 조금 막혀요. 라는 친구들은 킥오프야 킥오프 얘들아 파운데이션 킥오프 아이디어 차근차근 먼저 따라가셔야 돼. 주변 친구들이 실무 푼다 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 먼저 하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가 공부한 것들의 포텐이 언제 터질지는 당연히 각자에 따라 전부 다 달라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수능 날 최고점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날 최고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두들겨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실전에서는 만약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다시 한번 시간을 투자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풀이인지 그리고 해설 강의를 봤을 때 아 김기현이 하는 풀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 이 정도 내가 충분히 할 만한 문제였는데 라는 느낌들이 들고 있는지 게다가 그렇게 단순히 강의를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문제 많이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부 다 드리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워크북 그리고 기출 생각집 사관어 교수 기출 생각집 커넥션 아카이브 커넥션 더블 커넥션은 만약에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다 풀어냈는지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단순히 강의를 내가 듣고만 있지 않았는지 그 들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내려고 연습을 했는지 꼭 되돌아보자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충분히 그거까지 다 했고요 해설강의 보기 전에도 제가 잘 풀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실전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시험 볼 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된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제가 아직 커리큘럼 초입부에요 라는 친구들은요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기출 생각집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여러가지 N제도 중요하고 EBS 수특수환 당연히 필요한 거 맞아 실모로 우리는 시험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그치만 기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 말짱 두루묵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출 생각집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기출 생각집 제대로 해라 알았죠?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 EBS 연계교제 학습 언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특수환 언제 풀어야 되죠?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당연히 풀었겠지 만약에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푸시면 돼요 알았죠? 네 두 번째 이제 애매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기출 공부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갖고 있는 N제는 여러 갠데 아직 제대로 푼 N제가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수특수환을 언제 풀까요?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기출 생각집이 무조건 우선이다 꼭 기출 생각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가 풀었던 기출 문제집 있잖아 기출이 무조건 먼저야 그래 생각해봐 EBS 문제가 연기가 된다 안 된다 된 문제들도 당연히 있게 하겠지만 연기가 된 문제를 연기를 느끼기만 하면 어때? 연기가 느끼기만 하면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어? 이거 연기됐네? 하고 그냥 어? 나는 역시 풀기를 잘했어 근데 끝까지 답 못 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력을 쌓으셔야 돼 다시 일단 먼저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다 실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고요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강의가 필요하잖아 너무나도 중요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강의에서 김기현이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배운 이후에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EBS 문제를 푸셔야지 알았지? 그러니까 기출 공부가 제대로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커넥션과 함께 습득수환을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커넥션 다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습득수환 바로 푸시면 되고 아직 안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게 제대로 됐다면 킬러점프를 제외한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EBS 문제도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얘들아 각자에 대한 피드백은 당연하게도 각자가 당연히 가장 잘 알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 스스로 잘 피드백해서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들아 9월보다 중요한 거 뭐라고? 무조건 수능이라고 수능날 최고점 찍을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자신감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알았죠? 샘 또한 9월 모의고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남은 컬렉션 시즌2 시즌3 또한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을 선보이도록 할 거니까요 열심히 끝까지 샘 믿고 자기 자신 믿고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틀린 문제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른 강의 다음 캐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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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